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4차례 걸친 선거 무효소송 관련 재검표에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였습니다. 특별한 배경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투표함을 까자마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한국은행에서 새로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였습니다. 참고로 3500매 정도가 투표함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아랫부분은 22kg 그리고 중간에는 10kg 정도의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1월 19일 금요일 오전 대법원 특별 2부가 주도하는 인천연수월 재검표와 관련한 감정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감정인 신문과 정인 신문 신청 등에 대한 변론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특별 2부가 갑자기 감정인 신문만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감정인 신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2시 무렵에 박주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왔습니다. 감정인 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원고가 묻습니다. 지구상에서 형상 복원 기능이 있는 종이가 있습니까? 감정인 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비원에는 형상 복원 종이가 있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종이 전문가는 그런 종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비원에는 종이에 주석을 섞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종이 전문가는 그런 종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비원은 일관되게 형상 복원 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재건 표장에 등장한 것처럼 빠빠단 신끈 다발 같은 투표지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비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종이가 원상태로도록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변호했습니다. 아마도 법정에서 선관이 관계자는 주석을 섞은 특수용지를 사용했다고 아마 주장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전 노르웨이 대사를 지는 이병화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충북대학교의 농업생명환경대학의 목재종의학과의 심수정 교수께서 대법원의 투표지 감정인으로 위척받으셨습니다. 11월 19일 날 금요일 대법원에서 감정인 신문재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투표지 증거물들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감정하시어 자유대한민국을 부활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저의 논평은 주석을 섞었던 관계자의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의 넉넉치 않은 예산 사정들을 고려한 것이고 또 한 번 사용한 다음에 폐기하는 그런 투표용지 때문에 그렇게 비싼 종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대개 계약서를 보게 되면 그냥 일반 100g짜리 모조지입니다. 국역에 맞는 일반적인 롤 용지를 사용한 겁니다. 특별한 종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투표라는 것이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버리는 건데 하폐도 아닌데 그렇게 비싼 종이를 살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보게 되면 평범한 평방 100g짜리의 모조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간이 가면서 투표인들이 접어서 넣던 투표지가 스스로 빳바닥에 퍼졌다는 것은 사실과는 전혀 그리가 먼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감정인으로 채택된 교수님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